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. 매년 찍게 되는 퀘스트인데 또 만나게 됐네요. 수능 100일, 수능 100일. 8월 6일 이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에서도 오래 봤다 했잖아요. 수능 100일 됐다고 애들, 야 100일이야! 라고 해도 애들이 똥같아! 상태가 어쩜 그런지 몰라. 100일에 대한 경각심은 없고 빨리 수능이나 끝났으면 99일 되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구구콘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전혀 감각도 없죠. 학교에 디데이 써 있어도. 이게 이렇게 되면 똥줄 타지. 미안하지만. 저렇게 되면 혼자 옆에 친구가 괜찮아 우리에게는 375일 남았어.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가! 이렇게 해야 되고. 그러면 안 돼요. 여러분.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열심히 해야 돼. 진짜 100일을 10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다시 하나의 게임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. 잘 봐. 100일 남기고 진짜 포기한 애처럼 노는 애들도 있어.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래. 잘하던 애들도 그러고. 내가 3학년 담임할 때 우리반 1등 전교 1등짜리 그때는 이제 야간 거의 뭐 강제시피 자율학습이 있었지. 근데 수능 전에 막 야간 자율학습 도망갔다니까. 그래서 왜 도망갔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인생에 한 번쯤은 도망가보고 싶다. 뭐라 그래 거기에다 해놓고. 서울대 갔어요. 내신이 좋으니까. 근데 100일이 아닌 10일. 제가 항상 매년 하는 말인데 왜 10일로 생각하셔야 되냐. 진짜 막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. 그러면서 100일이라는 시간을 10일로 생각하면서 스터디 플래너를 단순화 시켜야 돼요. 100일 남았을 때. 100일 남았으니까 또 막 스터디 플래너 쓴다? 그러다 막 10일 가. 너무 계획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진짜 국영수 탐을 매일매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돌리셔야 됩니다.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.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막 오늘도 국수 내일은 영수. 그러다 국수 말아먹어. 아재들 입 치지 말라.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하루에 최대한 막 학교도 막 자습시간 많잖아. 국영수 열심히 막 있는 시간 동안 하면서.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탐구 광고 지치니까 인강 활용해서 들으면서 가야지. 근데 집에 오면 여러분 제가 뭐 스터디 미미도 찍었지만 바로 막 앉아서 해야 돼. 막 집에 와서 뭐 씻고 뭐 간식 먹고 뭐 하다 보면 금방 막 11시, 12시 그럼 또 자기 보상도 주고 싶고 막 엄마 아빠는 자거든. 어? 그럼 너도 막 이제 핸드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막 금방 가지 막 쇼폰 몇 개 보고 어? 김종인 인스타에 또 보정 사진 올렸네? 막 아니라니까 무보정이라니까 어? 하다 막 눈이 막 쾅 해가지고 새벽 3시에 큰일 났다 막 자고 막 아침에 막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니 쾅한 눈 보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막 뜨끔 뜨끔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획이 단순해야 열심히 움직일 수 있어요. 응? 자기 계획 잘 점검해봐. 너무 복잡해서 못할 수도 있어.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항상 예전에 특강할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. 10분의 중요성. 여러분들은 항상 종례를 여러분이 자체 종례해. 그러니까 나 오늘 10시까지 어? 스카든 아니면 바작 아니든 독서시든 공부하기로 했다. 그럼 9시 50분에 혼자 끝난다니까? 끝나고 막 정리를 10분 동안에 막 세상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정리 10분 어? 근데 자 이거 단순 계산해봅시다. 하루에 10분씩 지금부터 100일 동안 그렇게 날려버리면 1000분이잖아요. 1000분. 그걸 60분 시간으로 나눠봐. 거의 16시간이야. 그럼 이게 며칠일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하루도 안 된다 그래. 아니지. 네가 실제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따져보세요. 진짜 열심히 하면 10시간? 8시간? 8시간이면 이틀이야. 어? 그래 네가 하루에 10분만 놀아? 저렇게? 20분씩 저러고 있으면 응? 열정적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침도 나와요. 20분씩 저러면 32시간이야. 4일이야 그러면 너무 무섭죠. 하루에 30분씩 100일을 저러고 있으면 무서운 시간이에요. 네가 매일 밤 어? 지금 이 영상 보고 쇼폰 보면서 즐기고 있는 한 시간이 그럼 며칠일까봐. 그래서 10분의 중요성을 깨달아요. 나중에 막 수능 직전 돼봐. 막 3일만 더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3일만 더 있으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도 들을 수 있겠지.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날려버리고 있다. 근데 긴장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명절이 오거든. 9월 달에. 여러분 공부할 것 같죠? 명절 때 천만에. 인간은 관성의 법칙이야. 명절 되면 항상 즐거웠거든. 고3과 N수라는 압박감만 있을 뿐이지 N생들은 조금 덜하지 이제. 작년에 놀아봤으니까. 그래서 일단 얻을 건 얻고 취할 건 취하고 떠나야 돼. 본토 아비를 떠나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. 일단 얻을 건 얻으라는 건 뭐냐. 돈은 벌어야지 일단. 마지막 용돈은 땡길 건 땡겨야지. 문제집도 사야 된다고 하고. 너 문제집 카드로 사잖아. 아 현금 필요해요. 라고 하면서. 그래야 수능 끝나고 놀지. 수능 끝나고 너 아무것도 없어. 밥도 네가 사 먹어야 되고. 얼마나 어죽하면 돈이 없으니까. 학교도 다 걸어 다니고.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. 살이 막 쭉쭉 빠지지 마. 아니 하루에 놀려면 돈 필요하잖아.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PC방도 가고. 하루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. 용돈 모아놓고 며칠 지나면 바로 바닥이에요. 일단 땡길 건 땡겨놓고 공부해야지. 명절 때 완전 흐트러져요. 잘 긴장해야 되겠어. 그리고 기본적 욕구 무시하지 말아요. 지금 100일 남았는데 무슨 다이어트야. 알아서 빠진다니까. 수능 끝나고. 지금 너무 기본적 욕구. 갑자기 100일 남았으니까 내가 하루 8시간 자던 애가 4시간 잔다고 막 너 갉아먹는 거야. 일단 하던 습관 패턴 그대로 가시되 학교에서 최대한 10분, 20분, 30분 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뽑아갖고 쓰라고. 100일 남았는데 10분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고. 애들이 막 공부한 척하네. 그래도 귀를 닫아. 좌망 심지어. 레디 고. 좌망 좌망 이렇게. 10분, 20분, 30분 정말 중요해요. 계산해봐. 네가 하루에 얼마 버리고 있는지. 기본적인 욕구 무시하지 말고. 그 다음에 뭔가 전시효과도 필요해. 6평. 6평 끝났잖아. 6평 시험지 탐구과목 같은 것들은 좀 붙여놓고 눈으로 보란 말이야. 뭐가 평가원이 나왔는지. 벽지에 그거 붙인 엄마가 뭐라 하냐. 아빠가 뭐라 하고. 이 벽지 얼마 짜린데. 막 이러고. 나중에 공부 1년 더 해봐.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. 벽지로 막 붙여 시험질로 계속 보는 거야. 네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도 있으면 막 이렇게 포스트잇에서 막 붙여놓고. 이상한 명언명구만 붙여놓고 안 지키지 말고. 그렇게 공부하는 척해야 공부도 하는 겁니다. 움직여줘야 하지. 움직여줘야 된다고.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.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.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했던 모습이요. 그대로 하나의 종자. 종자로. 씨앗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후세에 이어질 겁니다. 물론 뭐 비혼주의? 오케이.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. 아빠 열심히 놀았다. 되길 때도. 너도 놀아라. 엄마도 열심히 놀았어.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열심히 했다. 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빠 열심히 했어? 난 놀았어. 놀아도 해. 그때야 아빠 엄마가 그때 김주쌤이 이야기 들으면서 100일을 10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. 잔소리도 근거가 있어야지. 제가 100일 캐스트 찍을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저희 아버지 김왕배 씨가 저 중학교 때 삼국지 게임이 빠져서 내가 삼국지 삼국통일을 한 100번쯤 하고 있을 때 어? 그래 나를 조용히 앉혀놓고 밥 먹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.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니까 아빠 저녁을 내가 챙겨 드렸거든.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조용히가 아빠가 왜 이 늦은 나이에도 승진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? 속으로는 아빠한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다.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.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너희도 열심히 살아라.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? 하얀 식탁보에서 김치찌개 먹던 아빠의 모습이.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. 고려대 속사 끝나고 연대에서 또 속사 시작했을 때 남들이 그랬어요. 무슨 도장깨기 하냐고. 아니 나도 그래요.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. 너희들 앞에서. 상당히 말할 수 있잖아. 지난 학기 나도 다 A 나왔어. 과모. 맹큐의 경제학도. 열심히 산다고. 자랑이 아니라.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. 여러분 매체에서 누군가 나와서 자기 인생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발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. 여러분도 누군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?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?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되어 보고 싶지 않아요? 그때 누군가 앞에 서서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? 난 놀았다. 10분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이 수능 100일 남은 시점에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어요. 정말 그리고 대학이 어느 정도 유리한 길은 줄 수 있겠지만 모든 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끈기가 평생 가는 겁니다.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건 간에 그거에 대한 근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인내심으로 그에 대한 인내심으로 여러분은 꼭 종자로답게 진정한 씨앗을 심으세요. 어떤 씨앗? 우리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그때 진정한 이 100일이 추억이 될 겁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100일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수능의 그날 여러분 옆에서 귓가에 제가 저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수능이 그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100일에 대한 시간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함께 놀아요. 100일 뒤에 어? 여러분이 무슨 수능 해설가님들께서 뭐 하겠어? 어? 그렇게 추억 가득한 수험생활 되시라고 100일 캐스트 찍으니까 10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여기에 서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자라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100일 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